조선에서 1인당 90만원 코로나 치료제 논란에 뿌리는 약으로 기회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 해서 셀티론을 얘기를 해줬어요. 투약 간편히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타미플루 같은 게임 체인저 기대있지만 한 사람분에 90만원 비싸죠? 비싼 가격에 효능도 의문이다. 국내 제약사 흡입형도 홈케어 가능 차별 두지 말아야 이거 흡입형? 셀티론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코로나19는 전신반응 뿌리는 항바이러스에 효과 나자 이거는 스페이스김 스페이스김 누군지 아시죠? 우주김님 우주스페이스김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 아 끝까지 끝까지 그냥 셀티론은 안죽게 보셔. 그런데 싸나이 주식 신풍제약에 또 김우주 고대 구료병원 교수께서 신풍제약에 조금 임상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이 기사의 내용은 우리가 뭐 얘기했듯이 1인당 90만원 5일 또는 10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편의성이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셀티론의 흡입형이 나오는데 셀티론은 지난달 호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미국의 바이오 벤처인 인할론과 흡입형으로 개발하는 신약후보물질의 일상 임상시험기획을 승인받았다. 분산진단 업체인 바이오니아는 신약개발 자회사인 써나젠 테라피틱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 두 개 업체가 흡입형으로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이 바이오니아라는 회사는 몰랐는데 이 기사보고 알았습니다. 두 회사가 개발하는 흡입형은 기존 천식치료제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네이블라이저, 연무식 흡입기. 이게 이제 입자를 되게 작게 해서 뿌려주는 거죠. 연무식이니까 아주 그냥 입자를 미세하게 해서. 코로나의 입을 통해 치료제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흡입형은 먹는 알약과 비교하면 불편하지만 네블라이저만 있으면 집안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폐에 직접 치료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효능도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 정도만 되면 저는 뭐 먹는 약, 경구약보다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렘데시비르나 렉키로나 등 기존 항체 치료제와 비교해 효능은 엇비슷하지만 편의성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문제는 가격이다. 정부가 선구매를 계약 추진하고 있는 미국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1인당 90만원이다. 우리나라는 3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나라 성인기준의 0.01%인 3만8천여명밖에 사지를 못한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올해 내년 예산이죠. 362억원이 그죠.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면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봐서 현행 코로나19 치료제 체계에서 드는 비용이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90만원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업계 관계자는 흡입형도 홈케어 형태가 가능하다며 자가치료가 가능한 형태라면 굳이 차이를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도 이거는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죠. 홈케어가 가능한데 흡입형으로 하면 항체 치료제도 되게 적은 양으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제약업계 관계자는 머크가 개발한 몰루피라비르는 짧게는 닷새 동안 10회, 길게는 열흘 동안 총 20회까지 약을 복용해야 완치된다는 연구도 있다며 단순 편의성을 이유로 코로나19의 게임 채린저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사도 좀 아주 좋게 봤습니다. 조선.